반갑습니다. 생명과학 강사 박지향입니다.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바로 첫 단추가 개념 완성이죠. 이 개념 완성 강좌를 통해서 견고히 다져야지만이 킬러적인 문제, 문제의 접근법 그리고 마지막 실력을 점검하는 파이널까지 견고하게 잘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역시나 개념 완성의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고민하고 가장 힘쓰는 부분이 개념 완성에 있는 교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확 달라진 선생님의 2023 개념 완성 컨텐츠를 발표하면서 이 선생님의 들어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수업으로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견고히 다질 수 있는지까지 활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선보이는 개념 완성의 패키지,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고등 개념서, 두 번째 기출문제집, 세 번째 고난도 N제 스타터, 그리고 네 번째 EBS N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모든 지역이라고 하는 OX천제 이렇게까지 다섯 건 준비를 했고요. 이 다섯 건에 있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첫 번째, 2023 생명과 고등 개념서입니다. 여기 말하는 고등 개념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준비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예 생명과학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천천히 모든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분석해 주고 수능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개념서를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기획 단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뒤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먼저 천천히 알려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봤던 일반적인 압축되어 있던 이 개념서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모든 글로 풀이할 수 있는 즉 유전에 관련돼서도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몰랐던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프랩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마련하며 하나하나 교과서 안에 들어있었던 풀어 써준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꼼꼼하고 친절한 개념 부분이 들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학생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교과서에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빠진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보니 교과서 8종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야 됐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교과서 8종 분석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 핵심적으로 보시면 킬러파트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 문제 세포 주기 그리고 사람의 유전 그리고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개념만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추는 데까지는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이런 기출 문제 요즘에 가장 트렌디한 기출 문제는 이러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된단다라고 하는 제가 사실 문제를 풀이를 할 때 번호를 붙입니다. 동그라미 1번 무엇부터 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고스란히 적어놓은 것이 바로 기출 문제 트렌드 분석이라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은요. 제가 생물학 용어 사전이라고 해서 막판 정도 되면 학생들 중에 선생님에게 개념의 짤막한 그 정의를 헷갈려서 틀리는 그런 친구들 또는 그걸 까먹어버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길래 제가 단원마다 중요한 생물학 용어 사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아 난 이 단어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라고 한다면 이 고등 개념서를 펼쳐보면서 생물학 용어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펼쳐보면서 아 맞다 저 앞에 나와 있던 긴 문장이 아니라 아 이런 내용이었었지 라고 해서 단원마다 모두 생물학 용어 사전이 잘 정리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했던 완벽한 개념서 고등 개념서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관리력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워크북이 있었습니다. 관리력이라고 하는 워크북 안에는 아주 중요했던 핵심적인 기출문제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출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또다시 기출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기출문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개년의 기출문제를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수능까지 우리 한 해 동안 보고 있는 모든 모의고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더 좋은 건 선생님이 모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 문항을 해설 강의를 내서 업로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이 해의 연도에 있었던 처음부터 끝까지의 해설 강의를 원한다. 1번부터 20번까지 오로지 모두 다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나는 몇 년도, 2021학년도 6월 평가원에 있었던 가교도 문항, 이걸 어떻게 분석했지라고 한다면 그 문항만 다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작년까지 이루어졌던 관리력 이 관리력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는요. 선생님이 문제와 함께 해설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하는 기출문제지보다 더 퀄러티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설 강의까지 업로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고난도 스타터입니다. 제가 고난도 스타터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겨울에 만났던 아이들, 개념 완성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 딱 잡았고 기출문제까지 풀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감을 확 하고 얻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는 아, 얘들아 개념 완성이니까 기출문제 정도까지 풀어도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욕심 있는 아이들일수록 좀 더 좀 더 어려운 문제 실제 이 내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닦아놨던 이 실력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고난도 엔제 그리고 첫 번째 버전 스타터입니다. 자, 고난도 엔제 문제 스타터 내용은요. 서울대 연구진, 맞아요. 서울대에 있었던 석사, 박사였던 많은 연구진들과 함께 그리고 자체 문항, 그리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던 핵심적인 문제까지 선생님이 개념 완성, 본 내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 업로드가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던 구성은 바로 킬러 파트 중에서도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 세포 주기와 사람의 유전병,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다섯 가지의 선생님이 주제를 가지고 고난도 엔제 선생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과하다가 있었어요. 과하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과하다를 아이들이 아끼고 아껴서 풀더라고요. 그리고 과하다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있던 심화되었던 문제를 막판 정도 됐을 때 다시 한 번 풀어볼 정도로 너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의 결과 아 그렇다면 이 과하다의 확장판 제대로 된 고난도 엔제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의도에서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어려운 문제에 자기 자신을 한 번 적용시켜 볼 때 고난도 엔제 스타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EBS 엔제 있는 선생님이에요. EBS 엔제. 선생님 EBS 엔제라고 하면 사실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12월부터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칠까요? 12월 그리고 1월 그리고 2월 이렇게까지 쭉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11월과 12월, 1월, 2월까지 됐을 때 정말 많은 문제, 특히나 많은 기출 문제까지 풀면서 공부를 열심히 달리는 아이들일수록 자 문제 량이 많기를 원하는데요. 이 문제 량 첫 번째는 EBS 수능특강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수능특강이 나오는 시점. 여러분들의 수능특강이 나오는 시점은 대개 2월 말 이거나 3월 초. 자 보통 2월 달 말 정도 이거나 3월 초가 되다 보니까 한창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있죠. 방학 기간에. 초반에 달리고 싶을 때 자 문제 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 선생님의 EBS 엔제의 슬로건은 미리 만나는 EBS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나는 올해에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우리 그 앞에 있었던 전체 23학년도에 있었던 전체의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만나지만 사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EBS 문제 중에서도 아주 좋았던 문제를 미리 만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EBS 문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들의 경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단 우리 23학년도의 EBS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충분히 EBS 문제 중에서도 좋았던 문항들을 미리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 EBS 문제를 날 것으로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두 다 자체 문항으로 변형했다. 대신 그들의 모든 기본적인 포커스가 EBS 문제 안에서부터 변형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EBS가 어떤 의미로 중요한가 EBS 문제가 바뀌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우리의 기출문제도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EBS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구성을 냈느냐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 무려 8회 모의고사를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3월 교육청 시험치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모의고사 시험 몇 회분을 먼저 미리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6월 평가원 시험치기 전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EBS로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 정확하게 문제 배열이 모의고사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미리 EBS를 만나는데 이것을 내가 전체적으로 평가원이나 아니면 교육청 시험 보기 전에 나를 테스트해보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EBS NJ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23학년도 컨텐츠 만들 때 되게 작정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맹이가 되고 알찬 컨텐츠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저의 의도와 다짐이 보이시죠. 마지막은요.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의 모든 지역 OX 천재입니다. 사실 이 OX는요. 시험 앞두고 되게 발휘를 해요. 3월 또는 6월 그리고 뒤로 9월 그리고 수능. 바로 여러분들 시험치기 직전에 어떤 책을 봐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 아는 것 같을 때 혹시라도 내가 개념에 빈틈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형태로 나를 테스트해보는 이 OX 문항인데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가끔 선생님이 장난삼아 친구들끼리 서로 묻고 답하고 하지만 둘 다 완전하지 않아서 헷갈리기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옆에다 보다 보면 EBS 안에 들어있었던 OX 하이탑 안에 들어있던 내용, 교과서의 지역적인 거 그리고 교육청과 수능 문제에 있었던 보기 문항들을 OX로 구성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OX도 있고요. 조금 지역적인 문항도 같이 들어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역을 만날 때쯤은요. 개념을 공부하는 초반에 이와 같은 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충분히 여러 번 공부했는데 다시 또 비유전을 공부하자니 시간이 좀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내가 약점이나 빈틈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OX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이 OX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OX, OX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풀다 보면 내가 몰랐는데 이 부분이 빈틈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한눈에 딱 바라봐서 여러분들의 빈틈이나 약점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2023 개념완성 컨텐츠 라인업입니다. 선생님이 앞서 잠깐 너무 혼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될 건지를 아주 오랜 시간부터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컨텐츠를 제대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다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만들어졌던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우리의 대표적인 선생님의 PJH 사이언스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수능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2023학년도 수능 만점의 시작점 저와 함께 달려봅시다. 여기까지 생명과학 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